야, 김정태 씨 약간 지금 떨릴 것 같은데. 앞에서 잘해 버리면. 네, 너무 잘했어. 제가 선곡한 노래는 양수경 씨의 당신은 어디 있나요? 오, 여자분 노래를. 응, 그러게요. 최초의 여성곡 선곡에. 조금 쉽게 생각했는데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집중을 해서 불러야겠다. 사실 어려운데, 그렇죠? 약간 성별 바꿔서 부르는 게 사실 쉽지가 않는데. 되게 의외다. 1등 출신인데 마지막 주자고 앞에서 잘 불러버렸기 때문에 부담이란 부담은 지금 다 아가서 붙었을 거예요. 그러게. 그래요, 말을 해 봐요. 나는 알고 있어요. 너무 잘해. 어젯밤의 그 맹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요 떠나갈게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한 번 가면 그뿐이에요. 이대로 떠나겠어요. 이대로 떠나겠어요. 아하. 내가 외로울 때 날 위로해 주다. 아, 그런 당신은 당신은 어디일까요. 마음대로 왔다가 마음대로. 밴딩을 되게 잘해. 그렇게 그렇게 가신나요. 말해봐요. 말해봐요. 사랑이 죄인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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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나오지? 아니, 갖고 노네 또. 그럴 테니까. 이분은 음을 갖고 노네. 아니, 오디션 프로보다 재미있어. 귀여워, 진짜. 우리 연예인 오디션 한 번 해야겠다, 이런 거 진짜. 그래, 그래. 괜찮네. 우와. 우와.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우와. 하여튼 첫 번째는 결승전 느낌나는데. 그게 다르네.